제가 지금 엄청난 자동차를 찾았어요 1933년식의 네이피드 레이턴 그냥 클래식한 자동차처럼 보이지만 재원을 보시면은 배기량이 23.97리터 잠시만요 일단 포르쉐 911 GT3 RS가 4.0 그러니까 4000cc죠 하지만 이 차량은 23.97리터 23,900cc에요 이 자동차 같은 경우는 1933년 세상에서 가장 빠른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영국의 엔진 회사 네이피어가 공군용 엔진을 자동차에 때려박은 거에요 W12 자연스럽게 엔진으로 당시 출력은 580마력이라고 해요 물론 여기는 564라고 적혀있지만 토크는 173kg 현생 최강인 부가티 디보 같은 경우는 토크가 163kg에요 아 근데 리막이 235네요 넘어갑시다 중량은 2톤 정도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그냥 순수의 엔진 무게고 나머지 부품이 없어요 그냥 뭐 바퀴랑 껍데기 끝 150만 달라고요 제가 경매장에 한번 가볼게요 경매장에서는 90만 달러 정도 구비클릭 이 차량이 바로 네이피드 레이턴 보시면은 항공기 엔진에다가 바퀴만 달아놓은 게 끝이에요 운전석 같은 경우는 살짝 오른쪽으로 쏠려있군요 자동차의 디자인 같은 경우는 그냥 원통형으로 생겼어요 앞부분 같은 경우는 프론트 그릴로 남김없이 뻥 뚫려있고요 그리고 양옆에는 다소 얇아보이는 바퀴 옛날 자동차 같은 경우는 바퀴를 두껍게 만들지 않았어요 뭔가 되게 마차 같은 느낌이 들죠 이쪽에 휠 모양도 그렇고 그리고 옆모습을 보시면요 그냥 자동차 자체가 그냥 하나의 엔진처럼 보여요 그리고 이 이음새 부분 상당히 투박하네요 23,000cc의 엔진을 벨트로 묶어놨네요 그리고 다소 작아보이는 앞유리창 여러분들이 이게 운전석인데요 상당히 좁아요 이 차량이 1933년부터 1937년까지 세계 최고속 기록을 무려 47번이나 이어갔다고 들었습니다 언제든 24시간 동안 평균 속도 255km로 달린 적도 있다고 하고요 이걸 타고서 24시간 동안 250km로 달린다고요? 앞유리창 이거밖에 없고요 그냥 안전장치가 아예 없어요 당시에는 사람들이 정말 겁이 없던 것 같습니다 차량의 모든 문 열어볼게요 모델기 때깍 아 문이 열리지 않아요 가만있어봐 잠시만요 아 열린다 후드 지금 후드를 뜯었는데요 이거 뭐 봐도 모르겠군요 이게 어쨌거나 엔진인 것 같아요 아우 정말로 좁아요 이쪽에 시동 버튼이 있어요 스타트 오마이갓 엔진소리가 정말로 독특하지 않습니까? 차량의 재원을 보시면은 제로백 7초 최고속도는 287km 정도 준비하시고 출발 아 처음에 휠스핀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살짝 많이 미끄러지죠? 차가 굉장히 무겁다고 느껴지고 있어요 속도도 확실히 요즘 나은 차에 비하면은 많이 느립니다 218km 돌파 222km 오 조심해야죠 아마 핸들링이 안좋을거로 예상합니다 보시면은 많이 미끄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케이 진짜 위험해요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타신건지 어 그리고 뒤쪽에 사이드미러 잘 보이네요 타이어만 깠습니다 여기서 바로 드리프트 해볼게요 드리프트가 될지 모르겠지만 드리프트 스타트 드리프트도 나름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잇 이런 제작 아니 그리고 핸들이 뭐 이렇게 크죠 이거? 제 캐릭터가 굉장히 작아보입니다 지금 바로 개조를 해볼게요 이거는 지금 이 상태로 타기가 너무 위험합니다 먼저 구동장치는 타이어는 4륜으로 타이어 같은 경우는 드래그용 타이어 골라드릴게요 앞타이어 폭풀업 뒤타이어 폭풀업 그 다음에 휠 휠 같은 경우는 넘어가고 그 다음에 휠 크기는 좀 키워드릴게요 뒷바퀴도 마찬가지로 레이스용 트랜스미션 7단 장착 완료 동력풀업 레이스용 차동장치 장착 브레이크풀업 레이스용 스프링 골라드릴게요 앞쪽한 트리바풀업 뒤쪽한 트리바풀업 그 다음에 CSC 이런거 달 필요 없어요 차체 경량화풀업 에어필터풀업 카비레터풀업 저번장치풀업 7,200마력으로 900클릭 그리고 기어비를 조금 바꿔볼게요 대충 0백 2.7초에다가 최고속도는 263키로 제가 바로 드래그레이스를 한번 해볼게요 베스티펄 드래거 잭스탄 컷사 보시면은 제가 모르는 차들이 엄청 많이 모였어요 얘네들이 그 뭐지? 일단 한번 달려봅시다 준비하시고 출발하트 출발 보시면은 제가 지금 제일 빠릅니다 다른 차들 저를 못 따라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23,000cc의 힘 여기서 이제 미션 클리어 여기까지 제가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튜닝도 볼게요 아무거나 9백 클릭 이번에는 요즘 나오는 자동차들이랑 레이스를 한번 즐겨볼거에요 지금 여기에는 BMW, 람보르기니, 아폴로, 페라리, 코닉스에그, 벤치, AMG1까지 과거와 미래가 만나는 순간이에요 준비하시고 출발하트 출발하트 아 역시 요즘 애들은 너무 빨라요 저같은 경우는 지금 1,2,3,4,5,5,6,7,8,9 거의 지금 꼴찌로 달리고 있습니다 미션 클리어 여기까지 지금 드래그 튜닝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산을 한번 올라가볼게요 자 이쪽으로 출발 풀악셀 출발 풀악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화이팅 아 근데 타이어가 너무 얇아서 접지력이 좋지가 않아요 그냥 쭉 미끄러지는군요 이번에는 레이스용 튜닝을 받아볼게요 다음에는 오프로드 레이스 갑니다 출발 제가 맨 뒤에서 시작했네요 나오시고요 여러분들 몸통 박치기 조심 근데 제 차가 확실히 무겁다보니까 몸통 박치기 할때 좀 치는 느낌이 있어요 내리막길 스타트 아이쿠 정말 위험하구만 이게 게임이라서 그렇지 실제로는 이렇게 운전하시면 안될겁니다 내리막길 정말로 가파른 곳이에요 안돼 사람 살려 왼쪽으로 만약에 차가 전복이라도 된다면은 그거는 진짜 큰 사고로 벌어집니다 점프하시고요 내려오시고요 아이쿠 아 나 정말 지금 제 얼굴 옆으로 돌이 살짝 튀는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이거는 게임이니까 오른쪽으로 넘어가줘야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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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안돼 이런 젠작 체크퓨터 놓침 여기서 바로 왼쪽으로 과감하게 달리세요 겁먹지 말고 브레이크 아이고 이거 핸들이 안들어가는구만 제가 지금 대충 달리는 것 같은데 2등이네요 여기서 쌩쌩 오우 마이갓 왼쪽으로 오케이 오른쪽으로 드립트 살짝만 살짝 오케이 잘 들어왔어요 이렇게 잠시만 더 오른쪽으로 드립트 살짝만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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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핸들링이 너무 안좋아서 살짝 불편하군요 브레이크 브레이크도 안좋고 나무 나무 안돼 아 망한거 같죠 나무시간 10초 리타이어는 안돼 리타이어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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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제작 안돼 꼴찌 리타이어 짧게 레이스 한번만 더 갑시다 대성당 서킷 네이피드 레이턴 마사라틴 벤츠 벤틀리 오케이 출발하트 준비하시고 출발하트 이쪽 나오시고 길 박지 마시고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이번 코스는 매우 복잡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드립트 스타트 하이어먼 같습니다 오케이 잘 돌았죠 코스 따라서 제대로 가줄거에요 속도 조절하면서 이거는 무리하면 안돼요 무리하면 바로 대형사고가 나기 때문에 잘 달리셔야 됩니다 눈앞에 저 차 저거 아무리 봐도 벤틀리 같은데 제가 따라가볼게요 브레이크 미리 밟고 미리 밟고 왼쪽으로 핸들만 돌려서 나이스 아니 커브가 너무 많은거 아니야 진짜 여기까지 미션 클리어 그렇지 2등 자 그렇다면 이제 조갑적인 표까를 짓고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동차 같은 경우는 클래식한 감성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